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돌아서 간 너의 그 마음 노을 짙은 카페에 홀로 앉아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본다 무엇이 너와 나를 슬프게 했는지 아무런 말도 없이 넌 그냥 떠났니 난 어떡하라고 난 어떡하라고 대체 너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돌아서 간 너의 그 발길 노을 짙은 카페에 홀로 앉아서 난 어떡하라고 난 어떡하라고 난 어떡하라고 대체 너는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너는 어떻게 된 거야 난 어떡해 난 어떡해